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오토컴플리트의 프리벤트 키리스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키코드와 콤마를 사용하여 특정 키들의 동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위아래 화살표와 엔터키를 막을 수 있습니다. 혹은 O를 설정할 경우 모든 키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토컴플리트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위아래 화살표와 엔터키를 사용하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프리벤트 키리스트 속성 값으로 위화살표, 아래 화살표, 엔터키의 키코드 값인 38, 40, 13을 입력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위아래 화살표와 엔터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이외의 다른 키는 입력 가능합니다. 알파벳 키를 입력하여 항목을 검색하고 마우스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지정한 키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웹스퀘어 키카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